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족의 대전교구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부원장 이건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보통 사람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늘 하느님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며 봉헌한다고 기도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거기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도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탄다는 것은 같은 운명을 향해 간다는 의미도 있고 전통적으로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배를 탄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에 휘말립니다 배의 키를 조종하는 능력은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 겁에 질린 제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배가 유동칠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온할 때는 제자들이 주님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위기 상황이 오면 주님의 진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핀잔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한 책망이 아니라 애정어린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겁을 먹은 사실보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었다는 사실이 더욱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을 꾸지지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라는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언제라도 세상의 풍랑을 잠재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는 이들이 안전한 항해 끝에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며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풍랑은 바닷물을 뒤집어 주어 바다 밑의 물고기들에게 산소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개인에게 이는 풍랑도 교회 안에 이는 풍랑도 하느님의 백성이 예수님께 매달리며 거센 풍파를 해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구원의 방주를 조정하시는 방향타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 더욱 굳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닐지 묵상해 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부원장 이건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건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laptops adult 종교 대전교구 서천 어메니티 숙인 늦어서 늦어서 뱀 숙인 뱀 서천 어메니티 este 뱀 푸어burgh 삽